네 오늘의 신분자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분자인 배우 정유미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MTS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정유미입니다. 첫 시군데 엘지에서 하게 되서 너무 영광이구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남은 경기들 다 승리하셔서 마지막에 모두 다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픈한 TV 드라마 우시왕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정 엘지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언젠 친구를 함께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TV에서 오픈에는 우시왕무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시왕무 여러분들 많은 fond에 일부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애매합니다. 하여튼 심장이 터지게까지 자신 있게 다른 거야 자신 있게 다른 거야 절대 모든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다 올라와 두에 적도 거침없이 가는 거야 황홀하게 날아가지 하여튼 마음껍게 달아 constru는 건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